한국에 오셨는데, 이 정도는 연주들을 하시는지 확인해주세요. 일단은 뭐, 크고 작은 연주들이 한 총 지금, 지금 오늘 기준으로, 8월 1일 기준으로 이미 한 연주가 하나 있고, 그리고 앞으로 할 연주가 다섯 개입니다. 여섯 개요. 여섯 개요. 여섯 개요. 여섯 개가 아직 많아요. 그 중에 네 원이 저희가 제일 크게 틀을 잡고 기획을 했던 브람스 연주회. 모든 곡이 전곡이 브람스로만 이루어져 있고, 그 연주회 시리즈의 두 분이 함께 출연하시네요. 사실 뭐, 모든 연회는 저는 이제, 저희와 이제 항상 동행하고, 한국으로도 다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브람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쉽게 만나보기는 쉽지 않으셔. 그런, 그런 되게, 되게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네, 되게 색다른 경험이 되실 거예요. 8월 10일. 8월 10일! 아, 이게 언제 편집돼서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8월 10일? 네. 8월 14일. 네. 8월 19일. 그리고 8월 26일. 이렇게 서울, 개정, 밀양, 청주. 이렇게 네 번 공연이 되었습니다. 오, 공연이 있고, 또 그간에, 약간 마스터클래스도 있고, 네, 마스터클래스도 이미 서울에서 있었던 마스터클래스는 끝난 거. 네. 그리고, 이제 요번 주에, 주말에 이제 부산에서, 네. 부산에서 4월 5일 동안, 4월 5일 양일을 벌집니다. 8월 4일. 8월 5일. 네. 그리고, 대구에서 8월 12일. 네. 아마도. 그련네. 네. 오, 공연이喜anza. 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람스가 300곡 이상의 가곡을 썼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브람스의 작품에는 합창, 민요, 가곡 등 다양한 작품과 다양한 매력이 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집시의 노래, 내게 엄숙한 노래, 그리고 브람스 레키엘 등 이런 작품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브람스의 음악으로 가득 채워질 특별한 노래, 브람스의 전역, 하나의 고독, 둘의 고백, 넷의 자유에서 만나요. 브람스의 음악